지난해 40대 비자 발적 퇴직자 수는 17만 7천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5.6%에 달했습니다. 비자 발적 퇴직이란 직장의 휴 폐업, 명예 조기 퇴직, 정리예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50대까지 합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원치 않게 퇴직한 사람이 절반 이상 된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40, 50세대는 소득은 많았지만 소득의 분포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50대의 경우 소득 하위 20%의 비중은 11.34%, 소득 상위 20%의 비중은 30.73%였습니다. 20대와 60대의 경우 소득 하위에 대부분 몰려있어 소득 상위 20%의 비중이 적었다면 40, 50세대의 경우 소득 상하위 20%에 몰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하위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대출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0, 50세대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해 8월 기준 28조 6,720억 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금리 인상식이 부채를 상환해 나갔습니다. 4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 부채 가운데 38.71%를 상환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 부채 중 55.18%를 상환했지만 소득 하위 20%는 2.64%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40, 50세대는 노후준비에서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0, 30세대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 상황과 관련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 몰려있는 것과 달리 40, 50세대는 자산 상위 20%는 보통이다에 자산 하위 20%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에 분포했습니다. 자산 상위 20%도 잘 되어 있다는 비중이 15% 내외로 낮았지만 하위 20%에 비해서는 은퇴 이후에 생활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습 밧장 irre기피소 학습 및 마 vere sintدة 학습 및 마 외 discourse 학습 및 부채 의 전 цент 학습 및 마 학습 및 마ㅊ 학습 및ентов